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를 마치시고 함경남도 태풍 피해 지역들을 현지에서 여야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인민군 지비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 부서 책임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에 입은 해일 피해가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해안연선 지대들의 안전대책이 불비하고 해안 방조제들이 제대로 건설되지 못했다고 엄하게 제작하시면서 이 문제도 장차 우리가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주고 시급히 대책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자연의 광란이 들이닥칠 수 있는 조건에서 전망적으로 수륙선과 가까이에 있는 주민지들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해보고 고려하면서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계획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해일과 태풍 영향으로부터 주민지역들과 농경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적인 해안구조물들을 질적으로 일터 세우자면 해안 및 수리공학부문의 과학연구 단위들과 항부두 방파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 연구소들을 막락하여 해안 방조제와 항만 방파제를 표준 공법대로 건설하기 위한 연구와 설계를 잘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영향을 동원하여 연차별 개별에 따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태풍 피해를 받은 농작물들의 생육상태에 대하여 요의하시면서 소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세울 때에 대하여